큐티!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일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nit 2, Worries, 걱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5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Here we go! Give all your worries and cares to God For He cares about you Give all your worries and cares to God 당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요 Care가 명사로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Give to God,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냐하면 For He cares about you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Care about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마음을 쓴다는 얘기예요. Care about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care가 각각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 care는 명사로 근심 두 번째 care는 about과 함께 쓰여서 어디어디에 마음을 쓰다, 관심을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all your worries and cares to God For He cares about you Do you ever worry? 당신은 ever, 늘 걱정하십니까? Do you sometimes worry? You won't make a good enough score on a test 당신은 때때로 또 걱정을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You won't make a good enough score 충분히 좋은 성적을 못 얻을까봐 걱정을 하시나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on a test 시험에서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1차 지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What about sports? 스포츠는 어때요?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죠. 본인들이 뛴다면 There are always worries about not doing enough to win or helping the team win 뭐가 있대요? 항상 걱정이 있대죠. 뭐에 관한? Not doing enough to win 이기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못하거나 그리고 helping the team win 팀이 이기도록 돕지 못하는 것 세 대에서 항상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not이라는 말까지 체크하시고 지금 or의 세모를 친다면 doing과 helping 이게 지금 대등한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not으로 엮었어요. 이기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못하거나 팀이 이기도록 돕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있게 마련이죠. 스포츠를 하다보면 다음 There are relationship worries like Am I likable enough? Or Will the people I care about remain my friends for very long? 자 내가 likable이라는 말이 좋아한다는 말과 할 수 있다는 말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호감이 있는 사람일까? 혹은 Will the people I care about 여기 people 다음에 대시 있겠죠. 내가 care about 아까 우리 했었죠.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remain 남아있을까? 뭐로? My friends 나의 친구로 얼마 동안 For very long 오랫동안 나의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There are home life worries like 다음과 같은 가정생활의 걱정도 있습니다. Will my family always be a safe and peaceful place? 까지 보면 나의 가족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where 가 관계 부사잖아요. 자,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설명을 합니다. I can relax 내가 쉴 수 있고 and be accepted for just being myself 단지 내가 나 자신인 것으로 accepted 수용되고 허용되고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까? 나의 가족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Now, use your imagination. 자, 이제 당신의 상상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Imagine 지금 Jesus 다음에 mutualizing 이렇게 ing가 나왔어요. 저는 imagine that 한 다음에 Jesus mutualize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 다음에 나온 이 두 개의 ing가 현재 분사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금 Jesus을 꾸미고 있다고. 그렇다면 mutualize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어떤 생각이나 바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 become real 실제적인 것 혹은 사실인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실체화하다 나타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mutualize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실체화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또 and visiting 방문하신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어디에서 in a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당신을 방문해서 짠 나타나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He places a hand on your shoulder 그분이 당신의 어깨에 places a hand 손을 올리고 in a soft voice says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 가리키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점검하면서 오세요. 답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I really care what is happening to you right now. 지금 예수님이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단다. 여기서 care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It hurts me that you hurt. 네가 상처를 받으면 나도 아프다. 지금까지는 계속 같은 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I want you to know that I'm here for you no matter what. 나는 뒤에서부터 no matter what.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다. I'm here for you. 그런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자, 이제 3번은 다른 사람 같죠? 당신은 뭐하기 시작했다? Open up 마음을 열고 and share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뭐에 대해서? The details of your struggle 당신의 고민 고통의 세세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 이제 예수님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죠. He leans forward and says in a caring voice 그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lean forward 그리고 어떤 목소리 caring voice 관심을 갖는 목소리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I'm really sorry you're going through all this 나는 네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go through 겪고 있는 것이 참 슬프단다. 진심 you look closer and see tears of compassion filling his eyes 당신 당신은 더 자세히 쳐다보며 뭘 보게 되느냐 tears of compassion 이게 바로 동정의 눈물이에요. C가 지각동사고 지금 동정의 눈물이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feel 에다가 I인지 feeling 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그 동정의 눈물이 그분의 눈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울고 계신 거야. Then just as you are about to get up Jesus reaches out and touches your arm 그러고는 당신이 막 일어나려고 할 바로 그때 막 뭐 하려고 하다가 be about to 죠.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당신의 팔에 touch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tender voice 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I want you to know that I'm your safe place. 나는 내가 너의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You can always come to me without fear of rejection or ridicule.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어. 자 뭐 없이 without fear of rejection 거절 과 ridicule rejection 은 거절인 것은 안결되는데 ridicule 아세요? 자 오늘 두 번째 단어 unkind words or actions that make someone or something look stupid 불친절한 말이에요. 혹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 혹은 뭔가를 아주 우습게 어리석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불친절한 말들과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조롱 조소 혹은 비웃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너는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어 뭐 없이 거절과 비웃음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부활절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감 베드로도 수대자 아니었나요? 나중에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비웃음 이게 막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것을 막 제비뽑아 나눠가자요 그리고 네가 왕이냐 너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다 가시의 왕관을 씌워두고 이거 완전히 조롱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I'll be your closest friend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Truth is Jesus isn't an imaginary friend 진실은 예수님은 imaginary 가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He's real and he cares about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to you 그분은 실제하고 실존하고 뒤에서부터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하고 계시다? care about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Be sure of this 이것을 확신해라. I am with you always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거다. 언제까지라도 even to the end of the age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도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거 왠지 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고백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찬양이 Right on time 인데 토비 맥이 피스터링에서 에론 콜이 불렀죠. 첫번째부터 후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Don't worry Just lay down It's not your fight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Don't worry It'll be alright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Don't worry He will make your heavy light 그분은 당신을 가볍게 만드세요. 여기 heavy가 형용사인데 heavy 다음에 어떤 thing 같은 명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형식을 만든 거죠. 당신의 어떤 무거운 일들을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His love is always right on time 그분의 사랑은 항상 꼭 제 시간에 옵니다. 내가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에요. 물론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요. 우리 시험 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